이 파트 시작! 나뉘어 배라고함! 액터 2할 6장! 다 쓸 리는 없지만 나 사이드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멋진 남자 산남자다 진정한 산남자 왜 나 뭉쳐있지? 뭐야 그게? 초기 디에스 아니야? 그러니까 디에스 정글 짜가지고 아니 옛날에 왔을때는 너도 있었어? 나도 이치다니 이 놈 사이드 갈고있습니다 옛날에 큰줄 아는데 여러분 보이나? 뭘 보여줘 벤트야? 벤트야 머리에 찍었어 어라며 내가 언제? 리벤져 넣었어? 아니 왜 넣어? 아맞아 그리고 이거 걸리는 스택인데 기분탓인가? 엘러지 이거 열심히 많이 신경쓰이는 스택이지만 넘어가도록 하자 기분탓 오메가는 왜있어? 아 보였구나 숨을 지금 찍었는데 안 보인건줄 알았어 호주 쓰레기 주말이 미쳤어 다행이네 쓰레기 주말이래 사진찍지마래 사진찍지마래 이번 정상회기가 괜찮아 언어위이다 깨달음 깨달음 후궁 어 천수 아니 요런카드도 필요없는데 어 만수 아주머니 3이 너무 아프다 약다이 쓰라고 있는거다 아이타이 대가 노댁 약다이 쓰라고 있는게 그래 그래 자소하지마 자소 자소 약 받은거 약 만드는것도 찍었는데 약대작사 3세 렌치 사이클롱 가운데 영국수 레벨3 영국수 레벨3 영국수 아니 지금 드로우 근데 이거이렇게 잘 찍지? 신기하네 대가 나이스샷 효과발동 신기한 수준이네 이건 이쯤 되면 매직키는 나만 골라서 찍냐 매직키는거 나 이끌거든 매직키는거 나 이끌어 그러니까 그래 너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사람도 다 그래 전부 다 끌리기 때문이지 매직키는거 우리를 부리고 있어 이제 이게 한장밖에 안나면 이제 한장나무 소스킬 파닝카틱 아 그러네 한장나무 한장얼마요? 뭐 얼마요? 4천원? 4천원? 좀 이따 사두자 야 너무 어둡지않나 승룡아? 5천원? 승룡? 어 어 종비캐리어 필요 야야야 구조 승룡? 아 내 면시 어머니까지 니그로 불러 어 이게 임복고 아니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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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룡이야? 이 펜트 봐라 이거 뭐가 어 임네? 뭐 있어? 있었네 임복걸 쩔어 오케이 싫어? 어? 자기 파괴할 수 있냐? 얼마 어 판톤은 한번 이 카드의 엑시지 소재를 제거하고 피드의 카드날 대상으로 발전했으니까 그 카드를 파괴한다 잠깐 파괴한다 오이스 죄송해 얘는 줘야돼 부담집은 줘야돼 오 왜 하지 마실거야 파괴 뭐야 얘는 받으면 줘야돼 도와줘 블랙홀 베르테로스 파괴 아씨 극협이다 오 샴이 있어 오 샴이 있어 근데 왜 5천대보이지 아까 맞았잖아 아 왜 안나오지? 안나올 리가 없는데? 알타일 2장 다니고 3장인데? 이거 들어있어 샴! 천 데뷔지 아 샴 먹었구나 지영은 저거 하나 추가로 나와야 삭제지시어 오케이 히트 안좋아 그리고 그리고 엑시즈 퇴어리드 밑에서 커해 아 미안 아 미안 안좋았어 일단은 이거만 섞어줘 대충 섞어줘 히트 marché 3종을 껴 큰 사연이야 그래 이게什麼? what? 수 Smoke 포스트 에디션 Konten 히트 히트 그거만 스탠리션 여기 있나봐 그때 그때 나온 퍼스테이션도 의미 있다 그거 하는데 그 이런 건 의미가 없어 GX때까지 나온 퍼스테이션도 의미가 있다 진짜 2셋 엔드 스트라이크 위치스 효과발도 샤니아프텍 갖고 싶은데 못 구하겠어 스트라이크 위치스 알타일 스트라이크 위치스 니은니은 스트라이크 위치 스트라이크 유닛 끼면 저렇게 대비 알타일 효과발도 찬데미지 프로펠러로 날 수 있어 내 로리에 장애가 있어 내 다리에 장애가 있어 그러지마세요 그러지마세요 아니 상상성이야 다리 상상성이야 오 세상에 문제는 저거 관절을 못 구부려 스트라이크 위치스 유닛 끼면 관절 못 구부림 장애가 있네 맞네 장애 있는거 아니 근데 관절 구부림은 공기 역할 것 때문에 존나 힘들거 같애 장애인에 뚜피아 말고 손가락 아프 아 그래 일단 공격하자 어택 어택 메인 2 자유체인 걸 수 있는거 800 데미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엔드 이기고 있네 이거 배가 앨리스 가버려 세트 엔드 스킬 블랙 부스트 스킬 알타일 두 장애도 두 장애도 있잖아 미쳤네 아 진거 같다 인자 개잘해요 왜이렇게 잘해요 이거 인자 때문에 그래 텔라 인자 개쌤 진짜 아직 인자 안맞고도 질게 생겼어 뭐냐 아니 아까 나랑 먹이고 이번에는 부스스 먹이고 아니 잡혀야되는데 하드 틀어놓고 미쳤네 좋겠네 직뽕 다이렉트 어택 엔드 드로 나왔어 왠이 없지만 드로 스팸발끌시 어이 세상에 못해 상대야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상대야 아뇨 상대인 묘지에서는 자신턴이야 묘지에서는 자신턴이야 아 자신턴에 상대 몬스하는 자신턴의 PD 내가 총 데미지 받아야돼 그래 좋다 어 여기까지 발동할게 나 천들이 또 받아야돼 이거 자기것은 못걸어 아 그래? 여기까지 발동하 이번톤에 주점해 주점 나 진짜 개점 개새끼야 진행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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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에 올라가있음 메인종료 그거야 메인종료 지금 공안하네 지금 자유로운 영혼 지금 손가락 아프 엔드 들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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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육료의 영혼 아사 천재입지다 발동? 어 윙성불가 오예 별로야 어디서 나오는거야 안했어 그거 트라이버포스 근데 갑자기 재밌는게 생각났다 뭐 트라이버포스 지금 벨러나와 트라이버 아니다 될리가 없지 트라이버 하 들어 트라이버포스 팔통 응응 세트 세트 엔드 세트씨 그 카드 파괴한다 털어 오 다음에 사바지면 죽는다 내가 뒤져라 어지미지얼 어지미지얼 야미노지 여기 라이브 공격 야 야 효과 유패 유패 여기 죽으면 죽어야돼 적집 지 세트는게 뭔데 너 여정이 바라던다 유패야 그거 줘봐 그거 뭐였지 그거 시카라 그 문장수 나오는거 뜯는거 어 나이처오보드였나 나이처오드 그게 왜 가가가 시스터 시스터 부텍 만들거야 시스터 집어서 부테면 안 될 생각을 하다니 시스터들 시스터끈 이쁨 시스터들 응야 응야 자가가 걸로 하고 싶지만 시스터들 뭐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 것부터 해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 컷! 인컷! 컷!